안녕하세요 2월 12일 금요일 영어식사고로 익히고 채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식사고로 말문특이 밴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밴드에서 영어식사고로 말문특이 검색을 하시면 저희 밴드가 검색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데스크탑으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보이는 QR코드를 바로 입력하시면 바로 이동해서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함께 읽으시면서 내용을 살펴볼까요 Do you know what I came across on my way here? Tell me what was it? A huge public library A library? You've never been a big fan of a library, Jake I decided to spend some time there Sounds really motivating You can find me there and time, Barbara 영어식사고로 함께 진행하시는 거 아시죠? Do you know? 하니 너 아는 걸 여기까지 하시면 알고 있니?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요? 무엇을 I came across 내가 다가갔는지를 그죠? Across 건너질러서 무엇을 건너질러서 갔는지 알고 있니? 자 다가갔긴 다가갔는데 건너질러서 다가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연히 만나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이미지로 그려보시죠 그러면 우연히 만나다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자 접촉해서 건너질러서 갔는데 접촉해서 갔어요 My way 나의 길에 내가 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My way Here 여기서 여기에 여기에 여기로 오는 길을 On my way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집으로 오는 길은요 On my way home 이렇게 되겠죠 Tell me 말해봐 나한테 What was it? 무엇으로 있었니? 그것이 자 그것은 뭐예요? What I came across 이것을 말하는 거겠죠 A huge public library 하나의 커다란 공공 도서관이지 A library 도서관이라고 You've never been a big fan of libraries 너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 Never니까요 You have never죠 뭐를 가지고 있잖아요 빈한 상태를 그러니까 있었던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 뭐로 있었어요? A big fan으로 자 그 big fan이 뭐예요? 소속은 라이브러리스 도서관들이고 제이크 자 이거 의미가 들어오시나요? 네 들어오셨어요 I decided to spend some time there 나는 결정했다고 목적 결정한 목적은 spend 소비하는 건데 sometime 약간의 시간을 there 거기에서 여기는 there 네 라이브러리죠 Sounds really motivating 소리로 들리네 정말 really really motivating 동기부여한 상태로 그죠 motivating 동기부여하다 이런거죠 동기부여된 상태로 동기부여하는 상태로 들리네 이런거죠 You can find me there anytime 너는 할 수 있어 찾는 건데 나를 거기에서 anytime 어떤 시간이든 바바라 네 충분히 이해되시고 또 영어식 사고로 여러분 스스로가 전개하실 수 있나요? 자 해석하는 요령이 아닌거 아시죠? 예 차례대로 익히는 건데요 내 머리 의식이 내 머리의 의식이 자동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익혀가고 또 그러면서 의미가 들어오는 연습을 여러분이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본문을 함께 큰소리로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쳐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바바라 바바라 네 네 200근육이 자연스럽게 영어 발성 구조로 이렇게 메모리 근육 메모리 머슬 메모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부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하던 일을 멈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마라톤 완주하듯이 멈추시면 안되겠죠 영어식 사고가 체득되는 날까지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영어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컴과 함께 어울리는 전치사 온입니다 컴온 네 이거는요 다가가 접촉해서 대개 이제 컴온 그러면 나한테 접촉해서 다가와 이런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볼까요 컴온 You are going to be late 야 상황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늦잔말이야 늦는단 말이야 컴온 여기서는요 hurry up이겠죠 컴온 서둘러 이런 뜻이죠 컴온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뭐죠 세상 끝 종말이 아니야 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 여기서는 힘내 cheer up 힘내 힘내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오우 컴온 Only a fool would believe a story like that 바보만이 그런 이야기를 믿지 오우 컴온 이런 예 이 정도의 의미로 갈 수 있겠나요 네 굳이 뭐 해석하지 않으셔도 좋겠지만 상황 속에서 이 컴온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기 목표까지 Goal in 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